가자, 가자, 가자. 야! 야, 샛별아! 야, 샛별아! 야, 샛별아! 야, 정샛별! 야, 샛별아 정신 차려봐. 야, 샛별아! 으악! 야, 아... 야, 너 괜찮아? 왜 그래? 왜? 뭐가요? 너 기억 안 나? 너 지금 방금 여기 쓰러져 있었어, 어? 아... 아니, 그 제가 여기서 청소하다가... 어. 뒤에 머리를 맞은... 머리? 머리 왜? 아! 아... 머리 아파? 아, 배! 아... 야, 배가 아프다고? 야, 괜찮아? 야, 어디 가? 아... 얘, 거기 119점. 얘, 지금 여기 편의점인 것 같은데? 어큐 어펜딕사이티스. 줄여서 앞배라고 합니다. 아, 선생님. 그러니까 이... 아침... 뭐 심각한 거예요? 빨리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급성충수돌기염. 흔히 맹장이 터졌다고들 하죠. 맹... 아, 맹장이 터졌다고요? 예. 그거 좀 쉽게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참... 근데 선생님, 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요? 네. 저 흔한 얼굴입니다. 흔한 얼굴요! 아... 선생님, 그... 근데 얘가 머리를 맞았는데 왜 맹장이 터졌어요? 머리... 아... 포기화나 작게 있네요. 시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맹장이 터졌습니다. 간호사, 수술 준비해요. 네, 알겠습니다. 수술... 아, 씨... 아... 야, 새별아. 너 맹장이 터졌대. 머리를 맞았는데 맹장이 터졌대.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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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장이 어디선가 돼. 아... 아... 아프지? 맹장 터졌는데. 너 수술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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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associate 2x2x2x2x2y8u4y12y1y2y3x3y5-3y5 bartender.